네, 오늘 대상 수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그 포문을 열어줄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. 음악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참가 번호 1번 이혜진 씨입니다. 참가곡은 아버지의 강.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. 아, 저녁 바람에 없으니 두려워 이슬게 내 몸 살고 아, 이슬게 내 몸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이슬게 내 몸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이슬게 내 몸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이슬게 내 몸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. 나는 저 감고도 남은 거에 내 한 마리 그 안에 감게 다시 아무치가 죽이오 이 날 참어 날 키우시고 그 밑에 목에 불러 아무치가 죽이오 아무치 아무치 그 밑에 목에 불러 아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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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